전화가 계속 오니까 뭔가 급한 전화가 싶어하고 봤더니 와이프야 켰어 수업 중 딱 껐어 그러고서 일단 와이프 디스하던 걸 계속 해야 될 거 아니겠니? 그래서 말이야 와이프가 말이야 이러면 되겠냐?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? 막 이렇게 계속 이해를 했지? 집에 막 가고 있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와이프 카톡이 와 있는 거지 카톡이 와 있는데 카톡을 이렇게 봤더니 카톡에 음성 메시지가 와 있는 거야 음성 파일이 그 모자 하면서 클릭을 딱 켰어 딱 눌렀어 그랬더니 나랑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런데 말이야 와이프가 말이야 이래가지고 되겠어? 이게 막 녹음이 되는 파일이 온 거야 그래서 뭔가 봤더니 내가 수업 중 하고서 딱 끊었는데 이게 안 끊겨진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바쁜가 보다 하면서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말이야 그러니까 막 들리니까 녹음을 누르신 거야 이 분께서 그러니까 네 죄를 네가 스스로 잘 생각해보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와라 이런 거지 이거 되게 무서운 거야